자 루프 자르기 어 루프를 자를.. 자른다? 자르면 어떻게 되지? 루프를 자르면 떨어지는구만 다 잘라! 자 루프 잘라 생각하고 자르는거 맞지? 여기로 올라가는건가? 잠시만요 이거 뭐 의미가 있는거 아니야?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아니 이걸 떨어뜨렸으면은 떨어뜨렸으면은 떨어뜨린 이유가 있을텐데 이게 이거? 아하 이쪽?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불친절해 잘 안알려줘 처음하는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겠다 아 여기가 사라진 도시의 일부일까? 여기가 사라진 도시의 일부일까? 아 어 하트풀 자 스킬 이거 왜 못찍지? 생존자 다 필요없어 다 필요없어 근데 사실 이거 그냥 뭐 스킬이 스킬 올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컨트롤러 다 깨 깨 부수네 다 필요없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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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류탄 오우 개꿀 근데 뭔소리야 이거? 길게 눌러 뭘 누르라는거지? 마우스 버튼을 길게 눌러서? 뭘 뭘 한거지 제가? 자 죽어 임마 자 죽어 임마 아우 잠만 덧재자 잠만 나 이거 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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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구조농구 없어? 아 돌과 얼음이 신호를 막고 있어 다른 분이 신호를 빌고 다른 분이 신호를 빌고 지친 그들의 가능성은 없겠지 그럼 빨리 어 자가 자가 아이고 야 이거 걸렸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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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아이고 아 뭐야 잠만 신세점? 야 뭐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 야 이거 아니지 야 이거 아니지 안 돼 사라진 도시에 대한 그 얘기가 진짠가 봐 신성의 원자가 저기어 있어 아우 이 벽은 급하게 만든 것 같다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어 무게를 뛰자 뚫을 수 있나 보자 나가는 길이 있을지 못할지 죽어 팜이 안되나봐 일단은 일단은 어 봤어? 죽어 죽어 다 죽었죠?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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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제작도구 어그레이드 도구 근데 나 필요가 없어 어그레이드 하는 의미가 없어 이건 뭐죠? 이렇게 올라가면 되나? 거의 엔딩 온 것 같은데? 누가 벌써 이 문으로 나가려고 했었나봐 난 뭘 해야되지? 자 일단 일로 가주고요 오야야 오야?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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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 야 요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거의 엔딩이에요 자 일단은 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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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잘못하고 처음에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뭔데 뭔데 이거 꽂아주고 뭐지 무기를 이용해서 문을 열 수 있을꺼야 자 이렇게 끌어 모아줬다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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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아차아차아차 컷 컷 컷 컷 어 하나 날라갔어요 오차차차차차 뭔데 이거 어우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 나 어디로 가죠? 길이 하나 생겼고 이거 뭐야 빨갛 이거 보봐봐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자고자고자고자고 와우 자 뭐야 얘네 오는거야? 자 기다렸다가 야이씨 야 다 잡았죠? 잠만 또 왔어? 머리 뚫렸어 머리 뚫렸어 머리 뚫렸어 잠만 야 왜 이렇게 탓? 탓을 다 집어주고 충전해주고 충전해주고 여기? 자 저긴데 아 여기 있구나 어어어요이야 근데 와 진짜 게임은 되게 잘 만들었다 딱 그래픽은 와 대단한데? 자 자 어디 먼저 가야돼 여기 길 없어 일단은 문 열어주고 숨은 정보 잠시만요 좋아 좋아 야이 야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 아 독탄 괜찮은데? 독탄이 뭐냐 그냥 방 그냥 다 죽이네 어딨어 다다다다다다 맞다일까 맞다일까 고자샷이다 고자샷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이차 으이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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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어어어 야 이거 떨어지면 나 잠시만요 어어어 갈수있는 길은 있구만 불안하다 또 으아아아 자자자잠깐만 이건 뭐죠? 일단 밀어야되는거 같애 다 밀면은 그리고 다 밀면은 그리고 다 밀면은 어떻게 하는것일까요? 뭔가 이거 가지고 또 연결을 해야되는데 어딘가에 다 밀면은 그 다음에 꼭 또 밀면은 이제 여기 유아 자 이렇게 해줘서 일단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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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런데 이게 더 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게 튕겨나가야 되는데 뭐야 어디로 가야 되죠 저 로프 윈치로 통을 물속에 넣을 방법이 있을꺼야 통을 물속으로? 저 로프 윈치로 통을 물속에 넣을 방법이 있을꺼야 됐어 됐어 이정도? 그러고 땡겨봐 탈락 일단 물 들어 가나? 물 들어간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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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렛allen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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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후퇴었어요 또 쇼한다 또 쇼한다 쇼한다 모든 장면들이 왜 이렇게 스펙타클해 도시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군대를 조직했어 그런데 이건 뭐지?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건 신성의 원천이 아니야 다른 건데 대체 뭐지? 전사들은 선지자를 위해 만들었던 아틀라스를 선지자가 언제든지 도시와 그 비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도시의 지도구나 신성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야 또? 이제 그만 알려줘라 인마 여기가 아직 안 무너진 게 기적이야 안 놀라워 안 놀라워 이렇게 어떨지? 아멘 아멘 뭔데 쟤 어떻게 올라가지? .... 으흡 으흡 엥 으흡 어 어 어 어 얘는 아 잠깐 난 트리니티가 아니야 그걸 어떻게 믿지 제이콥과 함께 탈출했어 그쪽사람 아닌가 지금 어딨지 같이 나오다가 광산안에서 갈라졌어 니가 죽였겠지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버지는 외부인님있지 믿어줘 우린 같은편이야 경고했잖아 진작 떠났어야지 아빠야? 심지어 아빠야 이리 와 나 근데 그쪽에서 그쪽에서 날리로 사무여 이리 와 여전히 세호 이 이 유적은? 선지자의 사라진 도시 근처군요. 갑시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다들 모기 들고 방벽을 지켜. 빨리! 아싸! 곧 올 거다. 숫자가 많아. 아이와 노인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그래. 지하 묘지를 대피시켜. 불을 피워. 모두에게 알려야 해. 아... 굉장해. 와아... 소희야, 병사들을 모아라. 위쪽 마을에서 만나자. 꼭 오셔야 해요.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왔군요. 그럼... 도울 일이 있으면 얘기해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일단 불 좀 피워주고... 불 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 무기도 필요 없고... 쭉 갑시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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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뭐야... 얘 뭔데... 뭘 하면 될까요? 최대한 많이 탑을 보강하려고 해. 작년에 공수가 나서 많이 망가졌거든. 수리할 사람은 있는데... 접고기에 흩어져 있는 보급품이 필요해. 아... 또 쓸데없는 거 시킨다. 놈들과 싸울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망가진 탑 위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좀 도와줄래요?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그냥 안 해. 귀찮아. 녀석도 난리 만나다. Ы 준비하는 걸 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작은 일들이 모이면 큰 이름을 만들어 낼 수 있을거에요. 볼트 액션 라이플 부품 저도 쪽까지 봐줘야 되거든요? 트리니티가 곧 도착할거야. 어! 어! 어떻게 물리치죠? 정면으로 달려들면 승산이 없겠죠. 놈들은 무척 강력하고 빠른 이 여자 완전 다크서클이? 이 여자 괜찮은거 맞아? 남잔가? 이 여자 싸움이 될거에요. 살아남으려면 서서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놈들을 지치게 만들어야 해요. 지칠 때까지 계속 성가시게 하는거죠. 다들 꼭 명심으로 얘네들 그렇게 다 우울해? 일단은 꼬마를 피워서 다른 마을에 경고를 해줘요. 오늘은 살아남는게 이긴거니까. 한역과 보급품을 최대한 모아서 동굴과 유족에 숨겨요. 각자 임무를 마치면 위쪽 마을에서 만나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빨리 갑시다. 자 빨리 갑시다. 자 빨리 갑시다. 라라. 부탁 좀 할게요. 조금 다가오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당신이 신화탑에 불을 붙여주면 협곡에 있는 동지들이 대비할 수 있을거에요. 해볼게요. 공격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웅. 그대가 좀 더 멋진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게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공격은 안 하고 있어요. 저거는 아니다. 뭐, 상관없는 게 아니라 솔직히 생각해. 뭐,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저거는! 쟤가 어떻게 하지? 렉이 너무 심한데 아 제발 길 좀 알려줘 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된다고 아 여기있다 아 진짜 신중히 하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자 이쪽 자 안바퀴 돌아주고요 아래쪽으로 가야되나? 어우야야야야야야 이 짓을 하라고? 이거 올라가는게 완전 일회용인데? 저절로 가라는거 맞아? 어 자 외뚜어가지고요 아 안녕하세요 맹식님 와 힘들다 자 마치 여기에 활과 다이 기름통이 있는데? 좋아 자 올라가서 올라가서 왼쪽이죠 야 야 지금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시간에 이미 대피했겠다 이거 아 아 라이즈 오브 투네이더입니다 아오 됐다 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했는데 하는 말이 고마워요 나라 이 지랄하고 앉았네 알겠어요 자 이거를 연결해주고 자 일로 가주면 되겠죠? 빨리 좀 싸우자 엔딩 얼마 안남았는데 제이콥 헬리콥터가 그쪽으로 가요 가고 있다 가고 있어 가고 있다 가고 있어 강경 희루수와 아 아 움직여 오 조심해 몸을 숨겨라 어디 함께 움직여 야 사람들이 막 죽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사력을 못 잡으면 다 죽이겠다 삼십시오 벌써 잡혔어 신성의 원초는 어딨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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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아틀라스요! 가르쳐 줄게요 좋아! 아틀라스에 대해 말해! 공격받고 있어요! 돌렸다면 도우로 하세요! 다 죽었어 덤벼! 덤벼! 덤벼 인마! 덤벼 인마! 야 1대1 1대1 같은 일 하고 있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야 얘는 파염방사기야? 자 톡톡 안되나? 어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 미쳤는데? 어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미쳤는데? 어 야! 이거 어떻게 잡지? 이거 잡을 수 있는 건가? 네? 내가 절대 잡을 수 있는지 여름 다운 아야야야 누가 잡을 수 있는지 뭐 뭐 뭐 왜 야 이거 뭐야 깰 수 있는 거야? 어 뭐야 깼는데? 깰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깼네요 깰 수 있는 거야? 깰 수 있는 거야 깰 수 있는 거야 기념 좋아 안 되는 거야 100% 어... 쓰다버리는 소모품이라고. 반드시 원천의 힘을 얻어야 해. 걱정 마, 누나. 믿음을 잃지 마. 이건 신의 뜻이야. 운명의 시간은 곧 올 거야. 제발, 빨리 찾아줘. 시간이 얼마 없어. 잠시만요. 저를 인도해 주소서. 계속 나아갈 힘을 주시오. 그 뜻을 인도로 도와주소서. 정말 미쳤구만. 인도해 주소서. 나 뭐한 거야? 비를 마치겠 너이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안타깝네요. 이런 일을 당하다니. 우리가 선택한 길이죠. 각오는 했지만, 쉽지는 않네요. 사람을 잃는다는 건 힘든 일이죠. 드리니티가 포기하진 않겠죠? 그럼. 계속 올 거예요. 아직 MD 가려면 한창 나왔네. 고대 도시까지 안내하는 지도인데, 탑 안에 숨겨져 있죠. 하지만 그쪽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가서 도와줄게요. 온몸을 피는 희망이 들었는데, 그냥. 누구를 위해서죠? 우리, 아니면 당신? 지금은 둘 다죠. 일단 부상자들을 좀 볼게요. 금방 따라가죠. 무슨 일이지? 자 일단은. 습격 때문에 난장판이 돼서 아크로폴리스로 보낼 사람이 없어. 알겠네. 아직도 잘 안 해가. 뭐하는 걸 사람들도 보내야지.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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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아.. 아.. 아.. 일단은 여기까지 하죠. 자 저장하고. 자 몇 퍼센트까지 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